BTS의 BTS BTS 플러스 게임 띠용 띠용 자 이번에는 신의 게임 2단 전개의 게임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 게임은 뭘까요?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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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 오! 세다 세다. 윤이! 내가 있다 이거. 아! 정국 씨, 세! 아니, 아직 정의 머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래서 심판을 잘 받아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게임 룰을 잘 해버리면은 게임을 바닥지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6, 16입니다. 1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팀이 왔습니다. 코인은 모두 이기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 먹을 때까지 퇴근 못합니다. 제가 이겼는데 코인이 저게 없네요. 이긴 사람이 진 건가요? 아라니무라가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심리 게임이라는 게 참 재미있네요. 네 네. 미니댄스에프다. 바이바이. 잘 사랑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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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너무 간단하니까 아 먼저 바로 한번 시작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멤버를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17년이 넘었어요. 지민이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배달앱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예스. 노. 아 그래. 아 그냥 힘들게 주면 안 되는데. 나는 받기 위해. 아 나 아니요. 나는 했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리뷰 쓴 적 있죠? 있죠. 리뷰에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너무 감사할 때 나도 쓸 때 있어. 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너무 음식도 맛있는데 서비스도 받기 위해. 아 진짜로? Next question. 지민이는 혼자서 다른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예스. 예스. 너무 쉽잖아. 혼자 하시구나. 혼자 다르겠어? 아 됐어. 어? 혼자 하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나 쉽지 않지 않다. 네. 지민이는. 오개국 서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 이거 못하나 진짜. 아버지. 이거만 할 거. 안녕하세요. 헬로. 니하오. 옏 Бо. 오개국. 어? 날 scriberма 여기서. 어허헉. 아하아아하ㅏ ca nhưng. 어허ㅏㅏ하ㅏ하. 아 샤오오오. 샤오오오. 상아 å닛칰نا. 이 hi. Services. 쏠라스 배в이가 있는데. 자. 뱅입니다. 네. 오 예 자 슈가는 별똥별을 본 적이 있다 이거 캠핑 진짜 좋아 우리 거기 가서 갔다 우리 뉴질랜드에서 봤어 맞아 우리 다 봤지 공부야지가 다 봤어 몰차가서도 봤었어 공부야지가 무슨 창 꼭대기 올라가서 봤잖아 맞지? 근데 진짜 우리도 별똥별이 가다가 이게 쪼개졌다니까? 별똥별이 뭐지? 이게 좋아 슈가는 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다 예스 예스 떨어지는 꿈 계란 올라가는 꿈 모르는 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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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거 딱 떴는데 근데 심지어 심지어 저는 다 그거였어요 가위 다 가위대 깨는데 깨졌어요 깨졌어요 거의 20번 해가지고 깨졌어 이거 진짜 무서워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 건 되게 많이 좋아 거기 재개 네 레드바이트보다 화이트바이트를 선호한다 네 오케이 난 누가 화이트바이트 있어요 네 요즘 화이트바이트 좋아해요 그래도 레드보다 화이트를 더 좋아해요 그러게요 그거만 보고 네가 화이트바이트 좋아하면 아니요 나 아니 얘가 레드를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레드바이트보다 화이트바이트를 선호한다 예스 아 그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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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멤버를 모른다 아 진짜 성형이야 좀 말 안 들어도 그렇다 pursuer 노력하자 안 들어도 그렇다 핸드폰을 보며 겉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게 없어요 아 브레일이 저 퉤인이라는 모두가 이거는 이거 저도 있어요 나 없는 곳 2hole 3hole 근데 너가 기억을 잃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핸드폰 보다 다른 적은 있는데 핸드폰 보다 어디에서 부딪히지 알겠어, 하나 더 해봐. 알았어, 기들게. 3위라는 택배를 배송받은 적이 있다. 예아! 오, 깻잎! 예아! 세금으로부터 3위 아니야? 근데 이거 왠지 보내 놨을 거야. 크림 이런 데서 왔을 거 같아. 크림 이런 데서 왔을 거 같아. 아, 저 지금 계속 오고 있어. 드래프. OK, R. 신용대. R. OK.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쉽다. 사람들이 뽑은 적이 있다. 아이씨. 형 뽑은 줄 알아? 비행기 뽑았잖아, 비행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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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만 다행히 있어요, 그냥. 나, 나 다행히. 나, 나 다행히. 나, 나 다행히.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어? 남들이랑 있을 거 같은데. 비행기를 늦추는 건 있지 않을까?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다. 있다. 나 있을 거 같아, 형. 아니, 나 없어, 없어. 아니, 제주도 비행기 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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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give me that just give me love with the vibrate giv me this you know give me that i really wanna like it we vibrate your body got me Maserati grabri vibrate, vibrate, vibrate you too bad, you too set i'ma did, too bad i'ma to no more pa i'ma to rewa i'ma too fine i'ma too set i'ma too bad, too bad i'ma do no more, no more pa you too bad, you too s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르웨이즈 대회 지금 하나 줬어 나 노르웨이즈 대회 나 그런 거 알고 있는 건데 나 그 장면 다 몰라 나 페르시안 고양이 네로 고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삼색고추 그리고 삼색고추 나 페르시안 랩돌 형 여러개가 아니라 형 두개까지만 다 나 오늘만 해도 내게 한꺼번에 잡힐 수 없음 나 거짓말 하지마 내게 한꺼번에 잡힐다고 오늘 거짓말 하지마 엄살이 심해서 무슨 알약 먹는 거 가지고 엄살이 심해 야 그건 아니야 귓밟게 지면서 먹고 아 저 저 손 좀 따주세요 이랬는데 아 나 오늘 체하긴 했어요 저 형 알약 먹고 소화제 먹더라 내가 소화제 먹던 사람 처음 봐서 진짜 내가 소화제 같이 먹어요 아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먹으면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래 좀 쎈는데 아 쎈 거 알지 쎈 마 쎈 마 나 쎈니까 이거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고 약간 좀 애매하게 아니 아니 이거는 내가 100% 못하는 거라 그래 이리에다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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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다시 뽑자 페이너로 숫자 10까지 셀 수 있다 안 돼서 이것도 셀 수 있다 아 진짜 이리 또 마녀를 뭐 뭐 할 때 이런 거였어 뭐 그렇구나 너 거짓팔에 찍은데 아 진짜로 희미 또 세컨 오디션 아니야? 자 뽑을래요? 아 이거 너무 당연하다 형 이거 하나 해봐 나 스퀘셜 오케이 오케이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많더라 한국형 나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 이거 딱 보이지 이 형 어? 잠시만 이 형 저번에 시가 와서 아니야 이 형 추운 거 별로 안 좋아서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 형 아이스크림 줬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 아이스크림은 그냥 나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전 이따가 봐요 또 왜 안 먹어도 못 봐야겠어 저는 아이스크림이 50개 이상 아 아 아 아 네 그래 아 춤이 재밌네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걸 저는 이게 그냥 번역된 줄 알았는데 이거 한국 분이 쓰신 거라서 굉장히 한국형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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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어 콘서트 콘서트 백스테이지에 가본적이 있다 형 우리 가봤지 놀이를 배웠본적이 있다 저번주에 조건을 한적이 있나 아침도 다닐기 영상을 영상을 배웠본적이 저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거 이거 진짜 저희도 융정할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이제 있었거든요 형이 아 공부할 때 있었어? 있었는데 오케이 두윤영 미미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맨 안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두윤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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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